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눈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남조선 선관위가 참 말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온 거죠. 남조선 선관위가. 자, 이제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명료하게 파악이 된 것이 2020년 4.15 총선만 규명할 때에 비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이 끝난 다음에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확정적 사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주도해왔다는 거죠. 선관위 주도 범죄였다. 두 번째는 선관위가 주도해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한 후보와 함께해서 빼앗고 다른 후보에게 더하는 득표수 정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실행해 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득표수 조작의 항상 득을 보는 정치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고 항상 피해를 보는 여러분들 후보는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였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어김없이 우파 교육감 후보가 표를 약탈당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선거에서는 동일한 조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단일 선거에 비해 가지고 문재인 치하에서 5번 윤석열 치하에서 2번의 7번의 공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소위 대한민국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의 실상을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고 경쾌하고 확고하게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입증에서 가장 초기 예비적 단계의 입증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의 차이집 즉 통계학의 등표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쇠기를 박은 부정선거가 선관위가 주도한 것에 대한 쇠기를 박은 사건은 바로 제야 전문가가 주도했던 2017년 대선부터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다양한 조작값이란 규칙과 관계식과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사용해왔다는 것을 숫자로 낱낱이 그냥 파악한 거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을 하더라도 숫자로 남긴 그런 부정선거의 흔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존립하는 한 득표수 여러분들 자료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따라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겁니다. 조작을 아예 안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조작을 화끈하게 이런 사위로 총선처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조작을 시방선거 수준으로 아주 낮춰서 눈치껏 하는 방법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여러분들 국한해보게 되면 강서구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 강서을 진성준과 김태우가 맞붙던 애들은 조작값 35%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35장을 진성준에게 불러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태우가 빼앗긴 득표수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70장 70%를 빼앗긴 겁니다. 70%를 빼앗기고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심상정은 조작값 각각 25%에 적용돼가지고 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25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 50장을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줬습니다. 강서구에서 윤석열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을 때 없을 때 3만 표 이상으로 승리했지만 선거관리위원은 그것을 3천 몇 표 차이로 축소, 왜곡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 수 있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는 이번에 아주 새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며칠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 참가율인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선거인 수 가운데 22.66%가 참가한 겁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의 20점 몇 프로보다 2.1%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강서구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사람 수의 50% 정도가 투표에 참가합니다. 선거인 명부가 100명이면 투표자 수가 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히 창발적으로 제이아 전문가가 투표율이 50%인 경우 그리고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 몰리는 경우 투표율이 60%인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김태우가 18,000표, 22,000표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습니다. 15%를 조작했을 경우에는 김태우의 표에 100표 가운데 15장을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김성현 함께 플러스 15장을 하게 되면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30장을 훔치게 되면 건수한 격차로 김태우가 모두 다 이깁니다. 그러나 20%를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김태우는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높든지 낮든지 다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0%의 조작값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4.15 총선의 조작값 35% 대통령 선거의 조작값 25% 지난 지방선거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선거 조작값 15% 이 15%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대단히 선거 사기 시력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중과 눈치를 많이 본 아주 낮은 조작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예상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이 확률적으로 조작을 안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한다면 20%를 넘어서는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덟 번째는 제야 전문가가 이번에 제시한 소위 가상 시나리오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당일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시행이 되게 되면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역대 선거를 참조해 가지고 얼마든지 출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일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표자들의 투표 성향이 별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이제 출구조사하기 전에 뭐 이렇게 출구조사한다 이런 돈 이렇게 막 쓰기 전에 그냥 사전투표만 끝나고 나면 이번 선거가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에서는 선관위가 더블당을 당선시켜 주려면 45%를 조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들어도 선거 사기범들이 우리 함께 와 가지고 일감을 줄 일은 만무하겠지만 그 이런 엑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다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블당 당선을 위해 가지고 마포구 의뢰는 몇 프로 조작감 넣어라. 강서구 의뢰는 몇 프로 넣어라. 강서구 가벼는 몇 프로 넣어라. 이렇게 다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중대한 일인데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여야의 정치가들의 움직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은행을 미뤄보면 이 문제를 밝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이 고착화된 제도화된 나라로 아마 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거 부정이 고착화나 제도가 되면 2027년도 대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외면적으로는 다당제를 취하고 있고 외면적으로는 선거를 갖고 있지만 선거가 실질적으로 일당에 의해서 장악된 그런 정치체제가 한국에서 이제 선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력을 특정 정치권력의 독주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고단해질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양심 도덕 윤리 지성 지혜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그냥 수면 밑으로 다 깔아 앉은 상태입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장렬하게 산화해 가지고 이 참정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뭐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이 일당에 의해서 선거가 장악된 체제가 고차가 될 때 한국인들이 정말 치르게 될 그런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외치는 것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해결될 수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이런 문제를 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말 베네수엘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 중남미 국가들 그런 러포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잘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 국가라는 것이 참 어려워지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하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70년 정도 여러분들 무난하게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잊어버린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테라비브에서 자기들도 생필수품 같은 것이 부족할 건데 그걸 이고 지고 한 장소에 군인들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줄이 크게 연결되어 다 오고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자기 나라에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 두고 미국에서 2천 불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자비를 다 내 가지고 편도 여러분들 티켓을 사서 자기 나라를 떠나는 모습이나 오늘 트위터에서 잘 자란 그런 처녀들이 처녀들이 이스라엘은 다 징병이 남녀가 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완전 군장이 몇 십 킬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이런 군장을 메고 집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걸 보면서 참 지킬 만한 나라 나라가 있다는 조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큰 축복이지만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나라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나라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마스가 이런 전쟁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아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를 장악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사실과 진실을 다 밝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다 침묵하고 똑똑한 법무부 장관이 다 먼 산 쳐다보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국가가 대통령이 국가가 침탈당한 그런 상태에서 공식적인 모임마다 이렇게 나가서 자유를 35번 외치고 100번 외치고 법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공산 전체 지위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해봐야 그 말이 그냥 가슴에 와닿으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떠드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나는 선교 부정을 외면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이완용급으로 봅니다. 그냥 후기 조선시대의 이완용이 그냥 환생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완용 세대의 여러분들 그 인간들이 내린 그 판단 그들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일제 지하를 막고 그 다음에는 북한 동포들이 철학해 죽을 고생을 지금도 하고 4등을 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판단 우리가 선거 부정을 듣고 우리가 선거 부정을 외면하고 우리가 선거 부정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모든 권력자들이 다 악과 타협에서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여러분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가면서 어떤 질곡의 여러분들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아리고 너무나 애절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힘 잘하는 데까지 이렇게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벌받을 인간들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긴 연휴에 이제 마지막 실방 마치고 이제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들이 나오면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잘라서 방송하는 것하고 또 실방송을 하는 것이 다른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좀 긴 시간인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이 부정선거를 이보다 더 처절하게 배속까지 이런 다른 그런 저술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2주 전부터 제가 소개하기 시작한 정말 이번에 하마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투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이런 전쟁인 거죠 구약에서부터 그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너무나 대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